미주 한인 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워너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바브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18번 인터뷰에서 쓴 책 레이지, 경로가 미국과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대통령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 대통령의 인종차별 의식, 김정은 찬미, 군장성 모독 등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대통령의 음성으로 녹음돼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김정은이 똑똑하다고 말했으며 국가안보팀은 위험한 대통령의 행동으로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옷을 입은 채 잠을 잤고 핵전쟁을 막아달라고 성당에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은 치어리더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팍스티비와 함께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무당파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전문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이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지난주 13% 줄어들어 조금 더 안전한 가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3차 임상시험을 중단한 영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목표는 올해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에서는 전례 없는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의 브레이킹 뉴스로 바브 우드워드 기자의 레이지. 경로라는 지난번에 두려움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고 두 번째 책 내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은폐해왔다는 그 브레이킹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오늘 아침까지 세계의 모든 뉴스는 미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브 우드워드 기자의 이 책의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지만 그러나 미리 이번 주말에 13일 일요일에 저녁에 60미닛 CBS에서 방송이 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내용이 녹음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8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녹음 그 분량은 9시간 길입니다. 바브 우드워드 기자가 지금까지 8번의 대통령을 인터뷰를 해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권의 책을 썼고요. 어제 그 칼로브 부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인 칼로브가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항상 그가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그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허락을 하고 책이 나오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경로에 의해서 그런 뒷부분의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바브 우드워드 기자와 12월 달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만나서 아무도 커뮤니케이션 룸에서 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에 두 사람만 있었고 녹음하는 것도 허락을 했고 해서 녹음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이게 세계 각 나라는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자신들 국가와 해당되는 것에만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데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북한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제 시차상으로 시간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바브 우드워드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백악관이 계속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요. 내용들이 웬만큼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이 책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백악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번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때로는 인터뷰도 하고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브 우드워드 기자가 대통령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유혹적인 거죠. 이 조널리스트로서 대통령이라는 정치인들이 볼 때 그래서 책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때는 이미 존 볼튼이 나갔기 때문에 존 볼튼 아래서 일을 했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보좌하는 맥 포팅걸 이 사람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 전문가여서 완전히 중국말도 통달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건 큰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야지 된다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것을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1월 28일이었는데 그 며칠 전인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월 28일에는 이미 중국, 사우스 코리아 등 몇몇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이었,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두 사람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국가안보보좌관 팀과 앤터니 파우치 박사 질병통제국장이 정말 이건 안 된다 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며칠 뒤에 1월 31일이었었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았던 일이 있는데 책 시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브 우드워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그날 그 미팅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야지 된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나만 그랬다. 나의 결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책에 따르면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7일 전화 녹음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브 우드워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비라고 중간에 이름도 들려요. 이거 굉장히 당신이 위험한 거야. 공기로 감염된다고 이미 2월 7일에 2월 7일이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뉴욕과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게 3월 중순이었습니다. 대통령은 2월 7일에 이거 정말 공기로 전염이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지컬 컨택을 하면 그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면 피지컬 컨택을 안 하면 그뿐이지만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그리고 치사율도 독감의 5배는 돼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바브 우드워드에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독감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죠.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독감은 치사율이 1% 미만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5% 정도 5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진실인데 4월쯤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거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 7일에 통화였고요. 그리고 나서 3월에 다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그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선거 유세도 했는데 그 선거 유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민주당이 퍼트리는 가짜다 혹수다. 그게 2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유세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브 우드워드에게 바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공기 전염된 거야 라고 말하고 21일 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 19일입니다. 다시 바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운플레이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다운플레이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패닉을 정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운플레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에 바브 우드워드가 예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CBS에서 이번 주 60미닛에서 보실 텐데 스카앗 펠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 알고 정보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는 것 아니냐. 그때 국민들과는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에 대한 책을 쓴 바브 우드워드 기자의 답변입니다. 네. 기만하고 커블업이라는 단어 커블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널리스트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기만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경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다운플레이 한 것이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굉장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알면서 기꺼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연방 대법관에 아주 강한 사람들을 내가 하겠어 하는 것으로 다시 덮으려고 했지만 덮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책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세계와 미국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고 혼돈하고 패닉 상태에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이 국가의 치어리더이며 그리고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미국이 강하다는 이 같은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이번과 지금까지와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던 트윗을 하던 약간 그 말을 비틀거나 왜곡하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 9시간 분량이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종차별에 대해서입니다. 바브우드워드도 본인도 이제 와이스로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 특권을 백인 White Privilege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조금 더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들을 이해하는 more empathy for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져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인터뷰를 잘하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과 내가 같은 인종적으로 같은데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너 쿨레이드 마셨냐? 나는 절대로 그런 감정 없어. 와우, 노 하면서 I don't feel that way at all. 미국의 백인의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하면서 너 쿨레이드 마셨어? 이러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너 쿨레이드 마셨어? 할 때는 예전에 어떤 사교 집단이 몇백 명의 신도들을 쿨레이드에 모를 독국물 같은 거 타서 마시고 숨지고 그러니까 너 죽...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인종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같은 생각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트위러와 페이스북에서 1등이야 라고 하니까 바브 우드워드가 아닌데요. 이 트위러에서는 당신이 9등 오바마가 당신보다 앞이고 페이스북은 몇십 등 정도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독재자와 잘 지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답니다. 특히 터키의 독재자라든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스트롱맨들과 잘 지내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당신 이유를 알면 나중에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서는요.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이번에 이 바브 우드워드의 책이 지난번과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대통령 인터뷰를 안 했었고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밝힌 겁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면 거의 제임스 마티스, 댄 코츠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내를 담당을 했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뭔가가 약점이 잡히지 않고는 푸틴 had something 푸틴 had something on him, 트럼프 뭐를 쥐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이낸셜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래서 바브 우드워드 책의 결론은 이 사람이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서문이 있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쓰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 is the wrong man for the job. 대통령으로서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것이고요. 잠시 뒤에 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편이기는 하지만 어떤가 이런 점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와 린지 그레이옴이 대통령 주변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의 사람이었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잠시 뒤에 그런 점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녹음까지 하면서 이렇게 바브 우드워드라는 기자와 워러게이트 사건을 파헤쳤었던 워싱턴포스트에, 지금도 워싱턴포스트에 현역 기자는 아니지만 글을 쓰고 합니다. 왜 인터뷰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책을 쓸 때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말하면 내가 어떤 책이 나오는지 더 좋게 나올 줄 알아? 하면서 썼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팍스티비의 터커 칼슨 쇼를 보니까 터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을 비난을 하던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브 우드워드와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대선 직전에 나와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셔넨이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심지어는 바브 우드워드까지 비난을 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진화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셔넨이티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진화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누구는 사위가 하라고 했다 하는데 터커 칼슨은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왜냐하면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요. 또 누구의 보좌관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좌레드 쿠슈너가 많이 담당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친구면서 연방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린지 그레이엄에 많이 의존을 했다고 바브 우드워드는 본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비난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고 특히 제임스 마티스가 이건 아니다 하고 글을 썼었을 때 그만둔 것은 제임스 마티스는 시리아에서 크루드족 미군과 같이 싸워준 크루드족을 제임스 마티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하고 나왔을 때 그때 그만뒀고 조용히 있다가 대통령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를 할 때 백악관 옆에 있는 성당에 가면서 그때는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군을 대동해서 말하자면 청소를 시키고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었을 때 나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수없이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내가 국방부에서 일을 했지만 이렇게 무슨 국민을 화합하려는 척도 안 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라고 썼잖아요. 제임스 마티스와 정보국장 댄 코츠 얘기가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 그레이엄도 대통령에게 바로 그 성경책 사건 때는 비난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크리스천들은 좋아해. 크리스천들은 그거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린지 그레이엄이 나 크리스천인데 그거 안 좋아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코엔 책 나왔죠. 대통령의 조카 책 나왔죠. 또 포스트 레이디 친구였다가 지금은 틀어진 사람 책도 나왔죠. 이 많은 책들 세라워카비 책이 아직 안 나왔네요. H.L. 맥메스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책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기는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판타지라는 말씀도 제가 몇 주일 전에 들려드렸고요. 판타지 소설과 같은 우리의 만남 이런 것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아했었던 것은 그 각하라고 불리는 그 각하라고 불리는 그 your excellency라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바브드웨트에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은 나에게 뭐든지 다 말해줘. 그 뭐 엉크를 어떻게 처형했는지까지도 말해줬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랑 여자랑 만났을 때 처음에 딱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을 이 바브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잉 바이 김정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좋아했는지 좋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김정은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한 것 같았고 김정은이 정말 각하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사탕발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반도 문제 주한미군을 빼고 안 된다. 마티스와 댄 코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인 국가정보국장인 댄 코츠에게 트럼프는 너무 데인저러스하고 대통령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2017년도가 임기 초기였잖아요. 러블레로 오고 가기 전에 그때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답니다. 그때는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아니고 CIA 국장인데 마이크 폼페오조차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해서 제임스 마티스 같은 사람이 옷을 입고 밤에도 옷을 입고 자고 언제든지 비상사태에 뛰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 성당 있잖아요. 많은 주요 인물들 장례식 치러지는 워싱턴 내셔널 캐테드로에서 제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너무 자주 했다는 얘기도 써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드워드에게 마이 F자를 써서 마이 F, I, N, G 이 군인들이 정말 bunch of P, U, S, S 맨 끝자만 뺐어요. 그렇다 하면서 아니 어떻게 또 피로나바로에게 막 비난하고 하는 거죠. 돈이 중요한데 무역 딜이 중요한데 동맹만 저인간들을 강조를 한다고 제임스 마티스도 한반도에서 미군 빼고 한반도가 안정되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러블레러를 서로 주고받고 하기 전에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구워삼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도 했고 결국은 바보드워드의 얘기는 그 사이에 러블레러 주고받고 포스터 아주 큰 거 보여주고 했대요.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제 사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요만 줬으니까 본 것을 기억해서 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는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는 과대평가됐다. 김정은은 똑똑한데 오바마는 김정은만큼 똑똑하지 않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바마는 별로다. I don't think 오바마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김정은과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김정은도 오바마를 on a 무슨 홀 이렇게요. H자 들어가고 시작하고 중간에 단어제가 방송에서 쓸 수 없으니까 어떤 때 쓰기도 하지만 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이 그렇게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아첨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고요. 그 아첨을 한 결과 지금 북한은 핵 능력 굉장히 강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의 독재자를 좋아하는 그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고 오바마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블랙이기 때문에 푸틴을 좋아하는 게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모스코바에서 뭔가 그 이전에도 그랬고 돈을 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려면 푸틴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오바마가 뭐가 말을 잘하느냐 블랙이기 때문에 싫고 말 잘하고 해서 또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졌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거의 수석으로 했죠. 오바마가 법대에서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녹음 테이프까지 나왔는데 2월 7일부터 공기로 전염된다는 건 독감보다 치사율이 5% 5배 트럼프 대통령 말로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다운플레이를 했다.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그 이후로도 몇 개월이 이어져서 가장 최근에 질병통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바꿀 때 그때도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병원에서 마취 상태였을 때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옳은가 현재 거의 20만 명이 숨졌습니다. 2월 7일 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도 그 이후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공기로 전염된다고 한다면서 비난을 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멈췄다면 한 10만 명 정도는 전문가들 얘길로는 어제부터 지금 사이에 전문가여 계산을 해본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숨진 사람은 숨진 사람이고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가게를 못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 스몰 비즈니스를 못 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같은 경제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몰기지 롱 같은 것을 연준이 뭔가를 노력을 해줘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증권시장은 전혀 다른 면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인명과 경제적인 면으로 지금 많은 한 시간 하루 됐네요. 이제 하루 사이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칼 번스타인이 바브 우드워드 기자와 함께 두 사람 다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젊었을 때 워러게이트 리처드 닉슨을 꼼짝 못하게 했던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칼 번스타인은 어제 워러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거다. Even greater than in 워러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undeniable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뭐 다 목소리가 있으니까 뭐 쿠레이드 마셨냐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열심히 열심히 이제 팍스가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데 가장 유권자로서 중요한 것은 모티브죠. 대통령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어제 오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팍스도 리핏을 해주고 많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피해 없으니까 뭐 그냥 가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티브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티브는 아마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기 힘드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없는 사람의 경제가 아니라 증권시장이니까 증권시장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는 이 같은 녹음 테이프가 나왔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브 우드워드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인디펜던트. 무당파로서 스윙보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재밌게 읽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자레드 쿠슈너가 바브 우드워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을 알려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요. 엘리스 인 원더 랜드에서의 체리셔 캣. 그 캣. 막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그것을 봐야지 된다. 네 권의 책을 얘기를 했대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는 특히 그 고양이에 대해서 당신이 만약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나중에 가보면 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자레드 쿠슈너가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바브 우드워드도 썼고요.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 밖에 뭐 게이트 키퍼즈라든가 여러 가지 책이요. 그리고 가끔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월트리트 저널의 칼럼 리스트인 패기 누난의 글. 뭐 이런 것들을 또 윈 빅리. 윈 빅리라는 책은 사실과 관계없이 뭐 이런 부제가 붙었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 대통령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바브 우드워드는 그럼 그 책들을 가만히 다 읽어보면 대통령이 미쳤고 그리고 정말 목표도 없고 그리고 조정하고 조정당하고 뭐 이런 성향이라는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터커 칼슨이 바브 우드워드와 인터뷰를 하게 한 린지 그레이엄을 비난했다는 말씀은 전해드렸고 그리고 팍스는 이렇게 어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바브 우드워드는 그럼 왜 2월 7일부터 그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나무라지 않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신고를 늦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브 우드워드는 짧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어제 AP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에 대통령이 다 아는데 공기로 전염된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그러면서 다운플레이 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은 정보를 어디서 가진 건가 그 정보가 확실한 건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확인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에 시작해서 올해 7월 말에 끝났습니다. 미리 발표를 했으면 인터뷰는 안 됐겠죠. 메이비 바브 우드워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며 더 본인의 인터뷰 한 인물을 시대를 다스린 인물의 인터뷰를 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널리스트예요. 오만 가지 이유가 있다. 뉴스를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하지 못하는 데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이 지금 세 개를 완전히 휩쓸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아마 2시간, 3시간 방송하라고 해도 더 전해드릴 내용이 많이 있겠으나 일단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선거를 하실 분 가운데는 이 정도면 대강 아웃라인은 정리가 됐겠다. 현재까지 나오는 것으로는 싶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요.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이 88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8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전문가 예상보다는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1,34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440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 MSNBC 또 경제 뉴스를 잘하는, 많이 하고 하는 올해 다뤘고 하는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업률이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레드 플래그, 빨간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요. 노동부의 새로운 실업수당 청구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지난번부터 100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약간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께. 그런데 그때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명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정치 분야에서 신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번 수치를 보니까 기그 워컷, 경상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페이럴 책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부정규직, 비정규직 사람들이 아직도 안정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표현을 하기를요. 일자리에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진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레이버 마켓의 회복은 스팀을 잃어가고 있다.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든 교시 미국은 대선과 연관이 돼서요.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돈을 한 달로는 가장 많이 모았어요. 가장 많이 모았는데 그 많이 모은 게 얼마냐면 2억 1천만 달러 8월 달에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많이 모은 이 돈이 조 바이든이라는 조금 티미해 보인다고 늘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조 바이든이 모은 돈보다 1억 5천만 달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조금 늦춘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내 돈을 써서라도 필요하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플로리다주에서는 타이 투 타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약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면 1, 2, 최대한 3%포인트 정도 앞서가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MBC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잘 거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들이 어디에 속껏 적셔진다는 식으로 자꾸만 나오고 링컨 프로젝트를 포함을 한 공화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 이거 막아야지 된다. 이러다가는 우리 공화당은 완전히 망해. 이미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당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되돌려야 돼. 하면서 민주당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같은 지원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바이든 후보는 8월 달에 3억 6천 5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억 1천만 달러를 모았고요. 잠시 뒤에 생활 뉴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반가운 뉴스가 있는 게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3% 정도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을이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요. 하루에 3만 7천 명 정도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부터는 분명히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긴 하죠. 사우스 타코타의 모로사이클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갔으니까 기숙사라든가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도 18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아무튼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루에 한 71만 명 정도가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려면 하루에 한 200만 명 정도는 미국 인구로는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곳이 많이 비슷하거나 내려가거나 하니까 기분 굉장히 좋고요. 또 영국의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단 임상시험은 신경계통의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 자체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꼭 백신 임상시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올해 말에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오레곤주라든가 워싱턴주에서도 산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8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슨 오레곤, 캘리포니아주 다 합쳐서 사망자도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7명 정도 나왔고 비상사태 선포됐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나친 산불이라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여 외길 32년에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기념 무료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서 지금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연기를 마시면서 느낀 기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나무 냄새, 타는 냄새 맡을 때 아주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자연이 주는 냄새. 그런데 지금은 딱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게 산불이지. 피해보는 사람이 있지 하니까 그 냄새, 그 나무 향이 아니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해전이. 강희신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